안녕하세요. 세무실무 5분특강의 남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결산대가 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결산부속명세에서 만드는 과정인데요. 그 중에서 외상대 정리하는 과정인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잔액 정리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상대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거래의 팔려소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 잔액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진행하겠는데요. 이제 저희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의 증가 쪽이 차변이면 반대는 감소 쪽에 해당이 되고요. 부채와 자본이 증가하는 대변 쪽이면 반대는 차변으로 부채와 자본의 감소를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외상매출을 먼저 확인을 해서 이제 외상매출금을 현금화해서 비용으로 쓰려고 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거래를 하나 봤을 때 매출하고 부가세 예수금이 대변에 있고 외상매출금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외상매출금을 우리가 현금화해서 써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돈이 없다고 이제 어음을 주셨어요. 그럼 이 어음을 가지고 다시 현금화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면 받을 어음이 생기고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어음은 만기가 돼야 현금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기 때 대변에 받으러 온 차변에 보통예금을 해서 들어오는데 이 과정에 이제 있어서 저희가 현금화해서 보통예금에서 인출을 해서 인건비, 경비로 쓰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쓰는 과정을 이제 쭉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가 3월달에 결산준비 안내문을 보냈잖아요. 이제 안내문을 보냈는데 그 안내문에서 이 잔행명세서가 있습니다. 각종 잔행명세서가 저희한테 은행자료라든가 이런 게 오게 되면 그 소리를 옆에다 딱 진행해놓고 회사에서 이제 준 잔행명세서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들을 가지고 외상대를 맞추는 과정인데요. 이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통장정리를 입력을 하는데 통장에서 이제 상호가 없거나 이름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미리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기타 코드 개정과목을 하나 만들어서 거래처 등록 코드를 생성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통장을 다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예금 잔행명세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잔행명세서가 하나가 생겼어요. 보통예금 잔행명세서. 이거를 먼저 이면재에 출력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외상대를 만지는 과정에서 보통예금 통장은 자꾸 틀어질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일반점표 입력으로 가서 거래처 코드, 예상매출금 걸어주고 그 금융자료권 다 맞춘 그 금액을 가지고 거래처를 하나하나 코드를 걸어줍니다. 이제 이렇게 거래처를 걸어놓고 그 다음은 바드러움장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바드러움장은 이제 만기가 되면 저희가 해수해서 쓰는 건데 여기는 좀 쉬워요. 왜냐하면 만기라는 그 날짜가 있기 때문에 할인을 해서 쓰면 대변에 바드러움,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바드러움 잔행명세서는 12월 말로 내가 소지하고 있는 어음만 잔행리스터가 됩니다. 이제 29년도 어음을 지금 할인을 했다면 그 어음이 내가 이제 할인한 게 되니까 지금 잔액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외상대 잔행리스트를 먼저 진행을 하고 이제 계정 잔액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과정이 지금 외상대를 맞추는 과정 중에 일부입니다. 이제 어음장을 정리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외상대에 받는 아까 거래처 코드로 걸어놨던 255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기로 하고 지금까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실무 5분 특강 남희숙입니다. 감사합니다.